지금 제가 일을 할 때도 가끔 겨우 생각해낸 표현이 좀 경계인 그러니까 그게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다시피 대학 때 당시 연극영화과는 딴 딸하고 근데 저는 또 연영과 학생이면서 그때 당시 동아리가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선교관 쪽하고 스타들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중생활이죠 학교 연극영화과 학생을 하면서 또 성균관대 쪽 동아리 쪽이랑 프랑스문화원에서 이제 많이 살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때 이제 운동권이죠 동아리 쪽에서 얘기를 할 때는 딴 딸하고 저는 양쪽에 있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애매하면 애매하고 경계에 있어서 참 복잡했죠 사실은 그게 가변 차선의 그대로 나온 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시 당시 연극영화과 쪽 영화들은 제일 큰 추세가 그냥 제 표현으로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 예술 영화라는 거죠 좀 약간 추상적인 일반 서사보다는 추상 서사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아트에 조금 많이 탐닉하는 쪽에 그런 비구상 비구상 영화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반대편에서는 좀 일반 극영화를 흉내 낸 이제 드라마 영화들 요 두 개가 이제 같이 갈 때고 동아리 쪽 이쪽은 당연히 영화라는 게 뭐 당연히 뭐 우리 사회주의 국가가 얘기하듯이 운동으로서의 영화였잖아요 사회운동으로서의 영화였지 뭐 미학적인 면에서나 이걸 따지진 않았거든요 당시 운동권 영화 아니면 동아리 영화가 주창하는 거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영화지 뭐 영화 미학이다 아니면 뭐 영화 철학이다 이런 건 저쪽 그 이상한 연용과 애들이 하는 거고 이쪽으로는 사실 이쪽 가치는 딱 하나였죠 사회운동으로서의 영화 제 대학 시절에는 세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그 아예 그냥 그 아트에 탐닉하는 비구상 영화 그 다음 이제 기존의 그 대중영화를 따라가는 영화 그 다음 아주 그 운동으로서의 영화 연극영화과가 또 장점이 있어요 연극하는 쪽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게 제가 그 연극을 학교에서 그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백혜트 그 고도를 기다리며의 그 멍멍이 럭키 역할을 했었어요 컴버 연기를 할 것도 없죠 작품이 좋아서 했던 거니까 그때 같이 연기했던 게 박 시장도 있었고 뭐 지금 김유석 배우도 있었고 그때 80년대가 연극 쪽은 또 그 정통 연극하고 부조리 연극이 또 굉장히 또 인기가 있을 때예요 시대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좀 와닿고 좋게 부조리하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연극계에서는 이게 또 인기였어요 저도 또 이쪽에 또 한참 또 연극으로는 좀 부조리 쪽에 좀 심취해 있어서 고도를 기다리며 거기가 이제 두 명의 남자가 그 계속 고도를 기다리잖아요 고도가 누구든지 간에 뭐 그게 희망이든 뭐든 그래서 이 두 남자 얘기가 된 거고 제가 그 당시에 대웅동 살았었는데 학교를 가려면 그 버스를 타야 되는데 거기 그 광화문 앞쪽 가기 전에 그 터널이 있어요 서대문 위에 그 터널이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 직선이 아니고 굴을 나오면 꺾어져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때 또 가변차선이 있을 때고 실제로 그 누가 고가우드로에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근데 제가 두 명의 남자를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변차선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앙선에 앉아서 도시락과 먹고 있더라고 떠들면서 아우 이게 충격이 있어요 안 보이다가 꺾어지면서 갑자기 사람이 보이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거 자체가 놀라웠고 위험한데 거기서 도시락 먹고 있는 게 또 더 놀라웠어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저희들이 노동자 조금 많았잖아요 저희 위장 취업도 많고 노동자 이쪽이 워낙 많을 때인데 그런 노동자는 저는 처음 봐서 좀 쇼킹했어요 쇼킹해서 와 저 아저씨들은 아무리 가변차선 만드는 일을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저기 중앙선에서 둘이 앉아서 저렇게 웃으면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을까 그게 결정적인 가변차선을 만들게 된 그 경험이 그거죠 그 경험에 웨이팅 포 고두처럼 서로 다른 블라디미르하고 에스트라곤이 다르잖아요 두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케미죠 케미가 다른 두 남자를 간 거죠 하나는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에 지친 학생운동이고 여기는 그냥 단순 노동자고 이 둘을 노동자로 갖다 놓고 데뷔를 시켜보자 했던 게 가변차선입니다 신양이가 당시 연극 연기를 잘했어요 당시 공연할 때면 저도 평소에는 별별 일이 없다 보다가 공연 보면 애가 또 멋있어 보여요 그만큼 공연에서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연기하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또 나름 대학에서 박신양 팬도 있었어요 연극 팬이 근데 이제 신양이 고민이 사실은 저 동기이기도 하고 저한테도 계속 지원을 꾸준히 했는데 영화하고 싶어서 근데 하루는 이제 본인이 영화에 안 맞다 본인 얼굴이 자기가 연극 연기는 하는 것 같은데 단편 영화들만 찍어보면 너무 안 맞아서 좀 못하겠다 해서 영화는 때려친다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다가 아마 마지막으로 가변차선 한번 찍어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학년 때 맨 처음 데리고 찍은 게 박신양이었거든요 완성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작품을 한번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가변차선을 한 거고 본인이 이건 좀 마음에 들어 있어 서우영 음악감독인데 지금도 음악해요 곡을 미리 받았어요 시나리오를 주고 곡을 한 다섯 개를 받고 그중에 한 세 곡 정도가 이정도로 오케이 그 다음에 테마곡은 요거 요거는 테마로 쓸게 이러고 배우들 브라킹은 미리 다 그 강의실에서 연습했거든요 근데 배우들이 좀 복잡할 때는 저도 그땐 음악을 까줬어 야 사실은 이거 깔 거야 하고 근데 배우들도 바로 이해하더라고 음악을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제 메인 테마는 촬영 전에 정해진 거고 믹싱을 다 완벽하게 한 건 아니지만 데모로 그 다음 서브 테마 정도도 촬영 전에 거의 완성되고 촬영 후에 이제 그걸 손 본 거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그 자막 올라갈 때 보컬이 들어가는 음악 있잖아요 그게 또 단순 음악이 아니고 좀 테마를 말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더라고 그 이거는 영화로서 보여지는 건 보여지는 거고 좀 아직 다 말 못한 거를 좀 가사로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가사를 그때 좀 서로 의논해 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자막 올라가는 동안에 어쨌든 박신양 역할이 죽는 거잖아요 특히 그 다음이라 그 가사에서 줄 수 있는 그걸 해서 그때 할 수 없이 그 시인 가수 따로 해가지고 공 많이 갔죠 음악 작업도 나름은 최대한 안전하게 했는데 지나고 나면 참 위험했다 나름은 안전하게 한 게 그 고가도로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했는데 그 고가도로 그 터널 들어갈 때 당시에 그 저기 돈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속도를 좀 줄여요 그래서 저희 그 촬영팀 이동은 요 그 그 매표 하는 고개 베이스를 갖다 놓고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서 가는 그런 방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또 위험해서 이 배우들하고 그 동선을 미리 긋고 멀면 또 안 들릴 수 있으니까 그냥 뭐 1번 하면 아 1번이다 하면 1번 연기하고 크게 그 배우들하고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간에서 자칫 또 너무 시간을 끌거나 또는 위험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카메라하고 거리도 있고 또 사실은 뭐 지금처럼 막 메가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서 거의 수신호로 그냥 어느 촬영한다 하면 배우들도 바로 알아듣고 그 브라킹을 서로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 전에 그 가벼운 차선 전에 제가 그 그 프린트를 뜰 뻔한 그게 그게 그 저의 학교 실습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유 감독님이 새벽 6시에도 나와요 가끔은 실수로 틀릴 빼놓고 나오시고 그 한 10분밖에 안 되는 짧은 필름인데 16mm 유 감독님하고 저하고 거의 단둘이서 한 석 달 했어요 그 10분짜리 편집을 근데 그때 편집할 때 많이 배웠죠 그래서 저는 압니다 아 유혼목 편집이 뭐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혼목 감독님 작품뿐만 아니라 그 유혼목 감독님 제자들 작품 보면 아 저건 유혼목 편집이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유혼목 스타일의 편집이다라는 거를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교수님도 없죠 오로지 편집 하나를 짧은 단편 하나 갖고 석 달 이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만족하게 편집이 끝났으니까 저는 당연히 내가 내서 프린트 뜨려고 했는데 하지 마라 수준 이하다 이거죠 단순 학생 교수보다는 훨씬 많이 배우는 관계였죠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조감독이잖아요 말미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각별하죠 유리는 사실은 제 그 나이에 찍을 수 없는 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거의 유혼목 감독님 그림이에요 그 말미자일 때 유혼목 감독님이 찍고 싶었던 그림들 제일 큰 건 유혼목 감독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혼목 감독님 얘기가 유리 보시고 거의 그 계실 때는 제 영화 만들면 시작 때 거의 보셨었는데 이런 영화 하지 마라 말년에 외롭다 그래서 아니 당신은 예술영화를 시켜드렸고 제자목으로는 이런 영화 하지 마라 말년에 외롭다 해서 그 말이 되게 섭섭해하기도 했고 유리하고 칭찬할 줄 알았더니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되게 오랫동안 곱씹었어요 지금 나이 먹고 생각이 든 거는 당신 유혼목 감독님이 당신이 오발탄이라든가 예술영화를 해서 산 삶이 싫다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가 아니라 고유의 포지션과 고유의 이게 있지만 또 사람이 단 데를 보잖아요 다른 걸 보면 또 저렇게 사는 삶이 괜찮다 너무 옹골지게 이렇게 예술영화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이제 지금은 해석이 되는데 그때 당시는 그 말이 조금 오래 생각을 하게 했어요 오래 생각을 하게 했고 제가 그 서른 살에 한국 나이 서른에 깐을 간 건데 그게 핍정주간 첫 번째고 그게 당연히 시인 감독상이 되는 거고 후보가 한국 영화 그게 세 번째예요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때가 80년 역사인데 세 번째라니까 그때가 부산영화제가 첫 깐느의 부스 홍보로 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영화제가 되면서 깐느 문턱이 이제 확 낮아진 거고 그 전까지는 말도 안 되게 이제 깐느가 높았던 건데 저 그때 깐느 영화도 이렇게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진짜 제작비만 주고 자기 하고 싶은 영화 만들려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한국 감독들 다 깐 놓은다 저는 그렇게 대단하게 안 봤어요 뭐 유래 아니라 다른 것도 충분히 당시 한국에서 영화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만들고 올 수 있다 가변 차선이 워낙 상도 많이 받았고 또 워낙 그 당시에는 그 단편이나 독립영화하는 사람들은 워낙 또 많이 본 영화고 근데 또 그 알게 모르게 그 그 당시 제가 어려서 그런 건지 좀 오랫동안 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 괜히 잘못 만든 영화가 괜히 상반이 받아가지고 좀 좀 조금 부끄럽다고 그러나 그래서 좀 그런 열등감인가요? 그게 되게 한 오래 갔어요 오래 가고 하여튼 나는 가변 차선을 오랫동안 좀 불편하게 생각을 했고 되게 좀 잘 만든 영화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좀 상을 좀 많이 받게 돼 버려서 좀 그렇게 한 10년, 15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양재동 쪽 길을 가는데 우연히 그 문화회관인가 이런 데서 봤더니 단편영화 상향하는데 가변 차선이 있더라고 시간도 맞더라고 그래서 어? 진짜인가 하고 한 15년 만에 한번 그때 봤어요 15년 만에 봤는데 15년 만에 보고 느낀 게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사실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모자란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뭐 이 정도는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고 한 15년 좀 지나서 처음 그 열등감을 좀 벗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 가변 차선 상 받을 때 보러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가변, 그러니까 어르신이니까 그 가변 차선 없나요? 라는 말에 되게 공감이 갔대요 그러니까 그 다르게 살 방법이 없느냐 그게 되게 공감이 갔다고 언젠간 그러더라고 네가 그 여태 만든 영화 중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헐 그런 것 없이 만든 영화니까 그 무슨 산업 자본 이런 자본이 아니고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영화라 저한테는 오히려 제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무슨 일인지 알아요 진짜 이 영상은 이렇게 저한테는 요새 그게 그 그 그 감사합니다.